올여름 휴가철 가장 붐비는 시기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, 또 가장 붐비는 지역은 동해안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전국 1만 4천 가구를 대상으로 올여름 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, 7월 30일부터 8월 5일 사이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17.9%로 가장 많고, 7월 23일부터 7월 29일 사이가 13.9%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. 휴가 지역은 동해안이 24.7%로 가장 많았고, 남해안은 18.5%, 제주는 12.2% 순이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445만 명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휴게소, 공항, 철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방역 대응 상황도 점검합니다.